자 그러면 이제 2부 2부에서 드디어 이제 이 책이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뉴욕 양키스를 이겼을까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가 강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템파베이 레이스의 초기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조나 케리라는 미국의 야구 기자가 쓴 책인데 2011년에 쓴 책이고 국내는 2012년에 번역이 됐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첫 직장 들어갔을 때 한번 그냥 그 경제경영 파트에 이 책이 놔져 있는 거야 경제경영신간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원래 제목은 The Extra 2%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국내에 번역을 하는 김익현 씨가 좀 뭔가 자극적으로 제목을 쓰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을까 하니까 월드 챔피언이 제일 많이 됐었던 악의 제국 뉴욕 양키스를 타깃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뉴욕 양키스를 이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일단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만년 꼴찌였다가 2차 7시즌 종료 후에 팀 이름이 이제 데블이 빠졌어요 악마의 이미지가 빠졌어 그래서 단순히 팀 이름만 바꾼 건 아니지만 팀 컬러가 바뀌었어요 그 팀 컬러가 바뀌고 2008년 템퍼베이 레이스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전체 승률 1위를 해요 그리고 그동안 뉴욕 양키스 아니면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 지구 우승하고 와일드 카드를 정말 나눠먹던 시대였는데 이때 레드삭스가 와일드 카드가 된 건 맞는데 레드삭스는 이때 디펜딩 챔피언이었어요 디펜딩 챔피언이었는데 리그 와일드 카드가 되고 레이스가 리그 승률 1위가 된 거야 그리고 충격적으로 양키스가 포스트 시즌을 탈락해요 이 2008년이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마이크 모시나의 마지막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 포스트 시즌에서는 결국은 이제 레이스하고 레드삭스하고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붙어요 근데 7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레이스가 우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월드 시리즈에 올라왔는데 막상 월드 시리즈에서는 준우승을 해요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우승을 하는데 필리스 같은 경우는 NSS에서 다저스를 이기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클레이튼 컷슈의 데뷔 시즌이었어 내셔널 리그는 그리고 이때 시리즈 MVP가 콜 해머스였어요 1차전하고 5차전 승리투수 근데 머니볼의 원조였던 빌리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 거야 왜냐면 빌리빈의 치명적인 양점이 뭐였냐면요 정규 시즌 운영은 잘해 근데 맨날 포스트 시즌 가면 떨어져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영어 원 제목은 이거예요 The Extra 2% 그리고 저자는 야구 기자 출신의 조나 캐리 그래서 장르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스포츠와 관련된 얘기가 책으로 나오면요 자서전 아니면 경제 경영 파트예요 그래서 국내 번역은 김익현 씨가 했고요 그래서 이 경제 경영 관련해서 책이 이렇게 나온 거야 4,400만 달러짜리 팀이 2억 7천만 달러짜리 팀을 꺾었다 졸라게 자극적인 내용이죠 제목만 근데 사실 사실 책 본문은요 약간 그 경제 경영 쪽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그냥 재밌게 끌리진 않아요 그냥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작정하고 보겠지만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경제 경영과 관련 그냥 경영과 관련해서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안 끌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참고로 나는 나는 내가 역사학자니까 근데 역사학자가 보기에 솔직히 이 책은 좀 딱딱해요 그래서 이 책의 프로로그는 개요고요 1장에서 4장까지는 데블레이스 암흑기 역사고 5장이 이제 그 스타버그 구단주가 인수하는 과정 실버맨하고 프리드먼이 이적하는 그런 과정의 이기 이 3명의 이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8장까지가 9단이 개편되는 과정 그리고 9장에서 11장 이제 템퍼베이 레이스가 강팀이 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12장 얘기 12장 12장 제목이 뭐냐면요 12장 제목이 마지막 구멍이에요 마지막 구멍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 연고지 문제가 있어요 경기장 시설도 좀 많이 후졌고 그 경기 그 경기장까지 찾아오기가 너무 불편해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 2008 시즌 이후의 레이스 이야기 이게 에필로그예요 2011년에 그 책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2부 얘기가 좀 빨리 끝났는데 그 2부하고 3부 그냥 여기 묶어서 할게요 그 이후의 12년 자 2008년 이후의 레이스 축복받지 못한 연고지 세인트 피터스버그하고 템파 어느 한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이에 있는 거야 사실 그 같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내셔널리그의 그 플로리다 말리스는 역시 플로리다 말리스 시설까지는 자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 팀은요 2012년에 마이애미라는 그 플로리다주의 그 주도가 있어요 플로리다주의 중심도시인 마이애미라는 곳으로 아예 그냥 그 도시 시가지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마이애미 말리스는 그래도 관중들이 찾아오기 좋은 곳이 됐어 심지어 그동안 그 플로리다주가 굉장히 날씨가 더운 곳이거든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 곳인데 그 뭐냐 그 날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폐식 돔구장도 생겼어요 말리스는 그래서 말리스 파크 거기 시설도 굉장히 좋고 그러는데 근데 말리스는 뭐 지금 데릭지터가 그 뭐냐 구단 사장으로 오기 전까지 좀 그 구단 운영이 워낙에 막장이었던 팀이죠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레이스는 아직도 연구지로 옮기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도대체 경기장 언제 옮기냐고 약간 그게 핵심이고요 2009년에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 왜냐면 2008년에 2008년에 그들은 어떻게 뉴욕 양키스 리그였을까 된 다음에 양키스가 진짜 졸라게 일을 간 거야 양키스가 이제 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양키스가 시시 사바시아 마크 테시이라 AJ번에 싹 다 그냥 FAC상에서 쓰러온 거야 그리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해요 결국은 양키스가 우승을 해요 이때 필리스가 져요 참고로 그때 박찬호씨가 월드시리즈를 출전을 했었죠 근데 져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 레이스가 다시 아메리칸 얘기 동무지구 우승을 탈환을 해요 근데 이때 포스트시즌 나가서 또 깨져요 워낙 포스트시즌 경험이 없는 팀이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예요 주력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으면서 몸값이 너무 치솟으니까 붙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 크로포드라든지 라파일 라파일 소리라노라든지 체주쿼스라든지 맥 가르자라든지 뭐 이런 선수 다 못 잡은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 시기에 에반 농고리아를요 장기계약으로 묶어버려요 장기계약이라 쓰고 노예계약이라고 읽지만 그래서 추가장기계약까지 해서 2022년까지 묶어뒀는데 결국은 이게 몸값 감당도 안 되고 프리드먼도 떠나고 그러니까 2017 시즌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트레이드를 시켜요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측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011 시즌에 다시 와일드 카드를 따요 근데 이 2011년 시즌이 진짜 얼마나 드라마틱했냐면요 사실 9월만 해도 레드삭스하고 9경기차가 벌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즌이 시즌 막판에 레드삭스가 갑자기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시즌 마지막 날 레드삭스가 9회 말 마지막 수비에서 볼티모 오이콜스한테 끝내기 패배를 당해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가더라 그리고 이때 2011년에 아마 이때까지 레이스 감독이 조 매든이었을 거야 맷 무허가 이제 선발로 등판을 해요 나름 성공적이었지 근데 이제 시리즈를 광탈을 해 이후에 이제 조 매든 감독이 나중에 시카고 컵스 감독으로 가요 매든이 컵스 감독으로 가서 염소의 저주를 깨요 응 그리고 아마 매든이 아마 지금 엔저스 감독일 거야 응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 투수 자원들을 굉장히 잘 키워요 뭐 맷 무허라든지 지금도 레이스 가면요 굉장히 막 젊고 싱싱한 투수들 많아요 근데 이제 2011시즌이 끝나고 그 에스트로스의 에드웨이드 단장이 경질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프리드먼이 원래 고향이 휴스턴잖아 그래서 프리드먼은 고향팀 와서 한번 구단 맡아보지 않겠냐 옷볼을 널려고 했어 근데 프리드먼이 여기서 거절해요 나는 레이스에 남겠다 결국 에스트로스는 제프 러나우 단장을 영입을 했고 2017년에 월드 챔피언이 돼요 하지만 2017년 포스트 시즌이 이 싸인홈 치기 과정이 드러나면서 휴지통 에스트로스가 됐고 그리고 이제 러나우는 결국 이 싸인홈 치기 관련 책임으로 단장 자격 정지신계로 먹음과 동시에 그 구단주가 단장에서 잘라버려요 그리고 2014 시즌에 이제 팀 개편 이후 처음으로 5할 승률을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시즌 끝나고 사실 그 프리드먼을 단장에서 경제한다는 얘긴 안 나왔었는데 그때 프리드먼이 어 나 이번 시즌 끝나고 다저스로가 약간 얘기가 나온 거야 아니면 그 다저스가 그 뉘현진 선수가 딱 그 다저스에 가고 나서 그때 이후로 그 구단 그 시스템이 바뀌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다저스 구단주가 아마 공동운영 시스템일 거야 그 그 매직 존슨도 막 포함되어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다저스의 단장 겸 야구 운영 사장으로 프리드먼을 지명한 거예요 프리드먼을 사장으로 영입한 거예요 그래서 12호 야구 운영 사장으로 부임을 하는데 사실 이 다저스 영입의 배경과 관련돼서는요 이제 예전에 다저스가 템파베이 레이스하고 트웨디 협상을 한 적이 있어요 데이비드 프라이스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근데 이제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아마 그 아메리칸 리그 싸이오상을 받았을 때쯤의 시기예요 몸값이 막 치솟을 때 근데 이때 프리드먼이 다저스한테 그러면 우리가 프라이스를 내주면 니네 작비더슨 코리시거 훌리오비아스 아니면 뭐 기타 다저스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런 유망주들 몇 명 있었거든요 얘네들 내줄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다저스가 안된다 얘네들은 지켜야 된다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트레이드는 실패를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다저스 프론트가 어 프리드먼이 왜 우리팀 우리팀 유망주 얘네들 키우고 이 자식이 어떻게 한 거야 해가지고 그 단장이었던 네드 퀄레티를요 수석 보자로 아 이제 그 좀 약간 앞선에서는 조금 뒤로 뒷선으로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 사실상 당 빼라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드먼한테 전화를 해 헤이 앤드류 다저스로 오지 다저스 와서 일하지 않았나 그 사장 자리 줄게 그렇게 된 거야 그 여러분들 그 영화 머니볼 아마 그 장면 나올 거예요 빌리빈이 인디언스 가가지고 그 트레이드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그때 구단 프런트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인물이 있었어요 눈여겨보고 있는 그 프런트 인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빌리빈이 전화를 해요 짐 싸라 내가 자네를 샀다 선수 트레이더는 실패를 했는데 프런트에서 중요한 인물 한 명을 빼온 거야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근데 결국 다저스가 나중에 결국 그 템파베이 레이스 트레이드 협상 말고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트레이드해서 무키배치하고 데이비드 프라이스를 영입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프라이스가 다저스에 오자마자 2020 시즌을 포기를 해버리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2부는 얘기가 여기까지에요 2부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 조금 있다가 3부에서 그 프리더머니 다저스로 오고 나서 어떤 행보를 보는지 이제부터는 이 책이 없는 얘기에요 이제부터는 이 책이 없는 얘기 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